중요한 기사입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년 2월 14일 10시 19분 이번엔 스테이블 코인 규제, 코인 시가총액 1조 달러 위협, 정말 기가 막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기사 내용 원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천 달러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또 다른 악재가 터졌다. 미국 뉴욕금융감독국 NIDFS 제재로 스테이블 코인인 바이낸스 USD, BUSD 발행이 중단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며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도 1조 달러가 붕괴되기도 했다. 가상자산 시총이 1조 달러를 하회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유통사까지 규제하는 강공 행보를 SEC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기사 원문대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 가치안정 가상자산인 바이낸스 USD, BUSD를 미등록증권으로 분류하며 발행사인 팍소스 팍스의 발행 중단을 명령했다고 전해졌다. 팍소스는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을 대리로 발행 중인 업체다.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NYSDFS도 같은 날 팍소스의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정지를 지시했다. 뉴욕 금융서비스국은 팍소스와 바이낸스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어 발행 중단 명령을 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특정 자산과 1대1로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코인이다. 변동성이 낮아 가상자산 거래나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드피 등에서 금융 상품에 이용된다. 테더 USDT 코인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며, 루나 사태의 핵심이었던 루나 클래식 LUNC 도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미등록증권과 준비금 검증의 사유로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중단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팍소스는 21일부터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중단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바이낸스와의 관계는 끝나게 될 것이다 고 말했다. 이 때문에 관련 코인들은 대규모 출금과 가격 하락에 직면했다. 블록체인 정보 업체 난센에 따르면 바이낸스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8억 3,100만 달러가 출금됐다. BUSD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3위로 바이낸스 거래량의 35%를 차지한다. 바이낸스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바이낸스 코인 BNB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에서 24시간 전 대비 6.43% 하락한 37만 6,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결국 코인 시총 1조 달러가 깨지기도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 13일 저녁에는 1조 달러가 붕괴되기도 했다. 가상자산 시총이 1조 달러를 하회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요동치고 암호자산 시장의 한파가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원에코 시스템은 내일부터 3일간 베트남에서 글로벌 이벤트 3천 명 이상 참석하는 진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관전 포인트는 스테이블 코인에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투플랜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원의 존재감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빛나게 될 것입니다.